네 또 한편의 복귀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8급 분이시구요 이분도 이제 원래 몇 달 전만 해도 16급 이셨는데 순식간에 8급이 되셨어요 예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급대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었거든요 예 굉장히 놀라운데 역시나 한번 체크를 해보죠 흑이시구요 소목을 요즘 즐겨 두시는 것 같습니다 갈라 치는 건 요즘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갈라 치는 게 이제 요즘 ai 나오고 나서 많이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변을 두면요 그 반대쪽에서 걸쳐 가는 게 제일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삼삼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낮은 급수대에서는 요렇게 두는 게 이제 가장 심플하다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구요 그쵸 예 절대 두시면 안 되는 수가 이수에요 절대 두시면 안 되는 수가 왜 안되냐 백이 어느 쪽으로 젖힙니다 흙이 끊고요 백이 젖힐 때 흙이 나가고 백이 이으면 완전히 한 점이 썩었죠 완전히 한 점이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썩는 게 싫다 이거 밑으로 단수를 치잖아요 빵때냄음을 줍니다 빵때냄음을 주는데 어 후수로 연결하기 싫어 그럼 딴 데로 가잖아요 나중에 이게 폐가 남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원래 밑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일로 젖힐 때 다르고 일로 젖힐 때 다르고 여기에 여기에 백돌이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제일 심플하게 두는 건 이렇게 뛰는 게 제일 심플한데 이제 요렇게 두는 게 이제 가장 심플합니다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뛰고 나서 이걸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보통 이제 날일자로 두면 이걸 교환을 하고요 교환을 하고 이렇게 두고 그래서 뭐 백도 날일자를 상대방이 두면 이제 이렇게 먼저 뛰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둬 버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한 칸일 때는 또 이걸 안 하고 예 날일자 교환을 하고 그래서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니까 이거 세 칸 벌림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두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두셔야 되는 게 이 세 칸 벌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쉬운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냥 걸치는 거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 한 점을 잡기 위해서 젖히는 게 보통인데 안 그러셨네요 그쵸 여기서도 이제 사실 더 좋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넣으셔야 되요 음 넣으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얘가 살라면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뚫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백이 개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이렇게 둔다 젖힌다 또 막는다 젖힌다 둔다 그쵸 만약에 지금은 끊겨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은 끊겨서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둬도 돼요 이렇게만 둬도 얘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지켜야 되는데 뭐 그때 뭐 들여다 본다 거나 예 들여다 보고 뭐 이렇게도 아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쵸 음 그래서 사실 이런데서는 자기가 잡을 수가 없으면은 이렇게 느는 게 저치 2단 젖히는 것보다는 느는 게 맞습니다 2단을 젖히셨죠 그리고 100도 당연히 일로 잡아야죠 왜 100을 흙이 100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흙이 100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땐 100도 당연히 이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일로 있는 바람에 조금 이제 복잡해 지기 시작했어요 예 하셨고 뭐 하셨는데 그쵸 사실 이게 이게 100이 잘못됐죠 흙 100은 1 2 3 4 5 수고 흙은 1 2 3 4 수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주면은 제대로 두면은 흙이 잡힙니다 이렇게 둔다고 쳐 보죠 이렇게 두고 이거를 젖힌다고 쳐도 이거를 젖힌다고 쳐도 이제 여기선 사실 예 이렇게 막기만 해도 그쵸 이거는 폐가 사실 너무 늘어졌어요 하나 둘 셋 세수 늘어진 폐는 폐도 아니죠 그래서 100이 제대로 뒀으면은 아마 흙이 죽었을 건데 100이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그쵸 예 여기서도 흙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쵸 이런거 절대 두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부터 젖힐 수도 있었지만 음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1로 조쳐야죠 흙이 자 외우셔야 돼요 한집이 있을 때는 한집 안에 매우는데 당연히 한수 들죠 두집이 있을 때는 두수 들죠 그 다음에 세집이 있을 때는 세수가 되는데 네집부터 네수가 아니라 다섯수 다섯집이면은 여덟수 이렇게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잡읍시다 요렇게 이었어요 그럼 100이 이렇게 하나 먹여쳐야 되고요 여기 밖에 이어야 되는데 그때 흙이 단수를 치면 100이 이거를 따도 궁도가 삼궁도 밖에 안 되니까 바로 이러면 잡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도는데 100이 만약에 여기 바로 막았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 흙이 막습니다 100이 땁니다 흙은 단수를 쳐야 됩니다 100이 여기 칩니다 그러면은 아 예 그쵸 이제는 저기 빅이 됐죠 이제는 빅이 아니죠 빅이 아니라 잡혔죠 아우 나 왜이래 오늘 빅이 아니라 잡혔습니다 이거 이제 안에서 먼저 둬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먼저 둬도 먼저 두면 이제 안 채우면 빅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 둬서 빅이 되버려요 빅이 되면 이 돌이나 이 돌 이 돌이 특히 좀 위험해 보이죠 이쪽으로 몇 번 밀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음 그래서 이제 요 돌이 요렇게 이제 먼저 백이 여기를 막고 갔으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로는 빅이지만 얘가 둘러싸이는 순간 다 잡혀 버리니까요 음 그리고 여기도 이건 도대체 뭐죠 이건 도대체 뭐죠 이건 도대체 뭐죠 예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수였는데요 당연히 튼튼하게 두실 거면 여기 좀 더 이제 집을 밝히실 거면 여기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끊어도 이렇게 축으로 잡히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축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음 여기까지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 이렇게 두셔 가지고 예 그렇죠 이제 생각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백이 끊어도 이렇게 잡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뭐 잡고 있을 리가 없죠 그거를 잡고 있을 리가 없죠 어 그리고 이런데도 자꾸 무리하게 한집 한집 밝히지 마세요 이런 거를 그냥 그냥 이어요 음 그냥 두텁게 두십시오 백이 일로 가면 대 땡큐입니다 땡큐 너 그냥 넘어갔네 그러고 큰 데 또 두시면 돼요 뭐 여기만 둬도 지금 뭐 큰일이잖아요 그쵸 음 자꾸 이런 게 이제 끝내기를 너무 일찍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자 봅시다 이런 거 단수를 치셨는데 사실 다 쓸데없는 수죠 뭐 아까 전부터 가능하게 했으면 여기를 끊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 따야죠 그럼 끊으면 잡혔어요 뭐 일로 단수 먼저 해볼까요 일로 단수만 먼저 하고 일로 단수 했어요 잡고 잡았죠 단수 치고 일로 밀어요 어쩌실 겁니까 못 젖히죠 못 나가죠 음 이런데 자꾸 막 찔러 놓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항상 자충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자기 공배 매우는 자충 아닙니까 이게 절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셨으면은 상대방이 끊으면 무조건 버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쵸 여기를 안 잇고 여기를 잇죠 나중에 여기 끊기면 이제 난리 납니다 또 자 음 여기를 끊었어요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아마 예 줘 버렸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줘 버렸어요 예 백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음 여기도 결국 이었고요 음 좌상기도 살려가고 있는데 이건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기본 테크닉입니다 요게 아니라 기본 테크닉입니다 여기 쌍립짜리 여기 이렇게 세 칸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서서 장문으로 잡은 거 들여다보면 요렇게 두시는 거예요 음 요 들여다보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막을 때 좋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돕다 그럼 나중에 뭐 만약에 이쪽을 둘 때 이게 멀리 가기 힘들잖아요 멀리 가기 힘들자 여기 붙이는 게 있어서 그쵸 음 이게 붙이는 게 있어서 힘든데 뭐 이렇게 돕다 이렇게 돕다 못 근처 자충 아닙니까 어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뒀다 그럼 이제 나중에 나중에 네 아주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아주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장문으로 잡은 한 점을 들여다 왔을 때 여기 쌍립짜리 두는 거 요게 이제 기본 테크닉이니까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쵸 그리고 여기가 좋은데 그쵸 이쪽이 모양이 좋은데 지금 다 요거 한 점 잡는 요기 집 내 주는 거 싫어 가지고 그쵸 여기도 그냥 뭐 뭐 그냥 예 위에서 씌우거나 가면은 흙 중앙이 너무 좋은데 여기 두 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자기 집인데 지금 그거를 다 또 남의 집 깨느라 그걸 못 보고 계세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런 모양은 무조건 버리세요 무조건 이쪽에 흙돌이 미리 놓여 있는 게 있지 않은 이상 그냥 흙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이 두 점은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끊기면은 무조건 버리세요 무조건 버리시고 나중에 이거 끝내기로 하시면 크잖아요 그쵸 끝내기로 하시면 크잖아요 이건 끝내기로 놔두시고 무조건 버려라 이걸 못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비극이 벌어지죠 흙이 이렇게 퍼센트가 좋았는데 이 갑자기 여기서 그쵸 비극이 벌어집니다 살 수가 없죠 살려면 일곱 번 밀어야 되는데 중간에 뛰어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끝났습니다 게임은 여기서 끝났어요 잘 버리셨어요 이 두 점은 잘 버리셨습니다 어차피 흙이 죽어 있으니까 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 나오는데 여기서 찬스가 왔다가 사라지는 얘도 귀는 살아있죠 귀는 살아있죠 귀는 살아있으니까 얘를 그냥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얘를 움직여서 끊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이것마저도 다 버려 버려요 화끈하게 버리십니다 화끈하게 버리십니다 화끈하게 버리시고 있고 그쵸 네 끊었어요 네 끊었어요 이렇게 솔직히 이거 안 잡아도 되죠 이거 안 잡아도 왜 잡아요 이거 이거 왜 잡습니까 흙이 뭐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흙이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백이 저기 못 잇는데요 상대가 못 두는 곳을 왜 두고 계십니까 이런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수 놀았다 한수 놀았다 이런 얘기인거죠 그래서 예 여기 뭐 최대한 힘을 써보시는데 사실 뭐 수가 날 곳은 아니라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끝이 납니다 뭐 근데 이거 이걸 패까지 해버리시네 이걸 패까지 해버리시네 그쵸 어쨌든 이렇게 돼서 또 끝이 나는데 아까 푸전 판도 그렇고 이 판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백분들이 이겨놓고 던지세요 이겨놓고 던지세요 지금 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140집 유리인데 이걸 던져 버리십니다 폐작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쵸 어쨌든 자 얘기합시다 정리를 합시다 예 갈라 쳐서 색감 벌리는 거 두고 싶으시면 공부하십시오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두고 싶으면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이건 절대 두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뛰건 아이코 뛰거나 밑으로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뭐 그냥 삼삼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뭐 보통은 뛰거나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절대로 위로 붙이지 마라 그 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렸죠 요때 느는 게 좋다 느는 게 좋다 흙이 100이 제대로 뒀으면 여기서 제대로 망할 수 있었다 흙이 그쵸 여기서 100이 잡았으면 흙은 제대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원래 흙 100이 그냥 밀었으면 흙이 잡힌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 궁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궁도를 줄이셔야 돼요 특히나 4궁도 5궁도가 되면 갑자기 수가 무지무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미스클릭일까요 이런 수는 다시는 두지 마시고 튼튼하게 두고 싶으면 한 칸 더 조금 더 집을 먹고 싶으면 두 칸 이렇게 간다 그쵸 두니까 이게 빈 상각이 됐어요 어글리 빈 상각이 됐고요 이런 거 찌르는 거 두지 마라 저기 넘어가면 넘어가게 돌아 그쵸 왜 별 거 아니니까 크지 않으니까 상대 상대방도 이런 거 있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쵸 여기는 이제 수 읽기가 조금 쫄렸다고 칩시다 사실 여기 그냥 단수 치고 잡아 버리면 끝인데 얘를 그냥 먼저 잡을 수가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예 요기 기본 테크닉 기본 테크닉 요걸 두는 거다 써머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자기 세력을 좀 봐라 이거 하니까 내 세력을 왜 요만큼만 넓혀요 여기 씌워쓰기 기본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걱정되실 수가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예 이렇게 두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백은 이해해야 돼요 두다 보면 백은 결국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어우 흙 모양이 너무 좋죠 흙 모양이 너무 좋죠 이쪽으로 결국은 백은 연결해야 되죠 결국은 이쪽으로 처음부터 이쪽으로 둘 겁니다 처음부터 이쪽으로 둘 거고 백이 정상이면 흙이 씌웠을 때 흙이 씌웠을 때 이쪽으로 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흙은 이쪽을 키우든지 이쪽을 키우든지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너무 적을 깨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집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다 보니까 귀도 엷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종이죠 최종 제발 이런 거 끊긴 거 살리지 마라 제발 버려라 심지어 이게 한 줄 위에서 끊겨도 보통 버려요 한 줄 위에서 여기서 이제 사선에서부터 두 점 있는 것도 이거 끊어서 버려 버립니다 보통 그래서 너무 이런 돌에 살리려고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팔금님께는 팔금님께는 수익기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수익기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기를 조금 더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테크닉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이런 거 버리는 거 이제 기본 핵마거든요 기본 핵마 기본 핵마를 조금 더 익히실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서 그렇죠 2단 젖혀 봤자 내가 잡을 수 없는데 왜 2단을 젖혀요 그럴 땐 그냥 귀를 뚫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아까 전에 젖혀 가지고 넘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수익기 기본적인 수익기랑 기본 핵마를 조금 더 보강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이런 거 버리는 거 이런 거 여기 쌍립 서는 거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핵마 거든요 여기서 집을 궁도를 상대방 수상전 할 때 상대방 궁도를 넓혀 주면 안 돼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음 그런 애들 그런 기본 테크닉을 배우시면 역시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단까지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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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드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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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